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디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귀신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요 귀신을 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심약한 상태에서 비롯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약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요 죄책감이라던가 겁에 질린 상태를 말합니다. 저는 어려서 산속 외딴 집에 살았습니다. 따라서 등하굣길은요 굉장히 무서운 길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요. 그리고 산 넘어서 두 시간가량 가는 길인데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근처 수 키로 이내에는 전혀 집이 없는 산속 외딴 집에 살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요. 그곳은 굉장히 무서운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귀신을 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꿈속에서 가위에 눌려 죽을 뻔한 일들은 조금 있었습니다. 영혼의 존재 여부에 대한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죠. 바로 21g이 되겠습니다. 션펜하고 나오미 와츠가 주연을 했는데요. 내 영혼의 무게는 얼마인가? 21g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죽기 직전과 죽은 후의 몸무게 차이가 21g 난다는 뜻이죠. 그러다보니까 영혼의 무게가 21g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영혼의 무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게 되면 모든 구멍이 열립니다. 학문하고 요도나 기타 등등이 열립니다. 그러다보니까 무게가 조금 줄어들 수가 있겠죠. 저는 귀신의 존재는 믿지 않아도 영혼의 존재는 가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육체와 영혼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순간 충격과 노화에 의해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죽음이 찾아옵니다. 마치 핵폭발 하듯이요. 그래서 저는 영혼의 존재를 믿습니다.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이 보았다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후세계인데요. 저는 믿기는 어려우나 영혼의 안식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10여 년 전에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개와 저승사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개는 엄청난 후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무려 수만 배 이상이 됩니다. 하지만 시각은 천연색, 컬러를 보지 못합니다. 회색과 백색, 검정색만을 구분할 뿐입니다. 그러다보니까요. 개가 주인 등을 알아보는 것은요. 옷차림이나 색깔이 아니라 냄새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회원가입을 통해서 다양한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벌써 1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아버지가 선산에 유행할 때입니다. 의사는 폐암으로 3개월 정도의 여명이 남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선산에 혼자 계실 때 적적해 하실까봐 어미개와 세개의 일을 함께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개들이 두 마리 다 도통 밥을 먹지 않습니다. 며칠 동안 굶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 몰래 아주 조금만 먹습니다. 그래서 낯선 환경 탓이라고 치부했었습니다. 하지만 개들이 굶어 죽을까봐 걱정될 정도로 먹지 않았습니다. 어미개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린 새끼 개가 과연 먹이를 참을 수 있었을까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요. 먹지도 않지만 하루 종일 개집에서 두 마리가 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개들 눈빛에서 엄청난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제가 고기밥을 주고 사랑과 관심을 전하라 해도 유지부동이입니다. 보통의 개들이라면요. 주인이 먹이를 주고 산책을 같이 한다면은 주인한테 복종하고 잘 따르게 되어 있는데 이 개들 두 마리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주변 환경이 무서운 것이 많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는 산지기 집도 있고요. 조금 떨어져서는 뉴타운이라서 중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무서운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버지는 1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은 병원과 요양원이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저는 개들이 걱정되어서 선산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개들은 다른 친척집으로 입양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친척집에 새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친척집에 살고 있는 두 마리의 개는 아주 잘 뛰어놀고 밥도 잘 먹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버지와 함께 살 때는 벌벌 떨던 개들이요. 저는 아버지와 함께 잠을 잘 때도 있었지만 전혀 무엇을 보거나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개들은 무엇인가를 본 것 같습니다. 과연 개들은 무엇을 봤을까요? 아니면 누구를 봤을까요? 혹시라도 아마도 곧 죽을 사람 곁에 머물고 있는 저승사자를 본 것은 아닐까요? 흑백과 회색만을 볼 수 있는 개의 눈에만 보이는 저승사자 말이죠. 저승사자는 개에게는 너무나 무서운 존재로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개집에서 전혀 나올 수가 없었죠. 결국 저는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무서운 형상의 저승사자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데리고 떠나고요. 영혼은 우리가 모르는 그 어딘가에 머무게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혼을 데려가는 그곳, 그곳이 천국일지는 모르겠으나 저승사자한테 잡혀갈 경우 착하고 당당하게 살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인간이 착하게 살려는 것은요, 사후세계를 믿어서가 아니라 현재 세계에서 편하게 살기 위함입니다. 자, 지금까지 믿기 어려운 저의 경험담을 말씀드렸습니다. 귀신은 없지만 영혼은 있고 저승사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